음악 자 오늘은 Lection 14,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말할 줄 알고 혹시 시간을 아직 익히지 못했다면 문법편에 가서 시간을 익혀 갖고 오세요.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했었지만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시간에서는 오히려 간단하게 7시 반 그러면 7.3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회화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7시 반 그러면 Halpacht, 8시를 향해서 반을 갔다 이런 의미로 하나씩 더 한다고 그랬어요. Halpacht, 4시 반은 Halpfünf, 5시를 향해서 반, 9시 반, Halpzehn. 그래서 그런 시간 읽는 법을 익히고 다시 이걸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1번, wann stehst du auf? 언제 일어나니? 물어봤어요. wann stehst du auf? aufstehen? 일어나다. Ich stehe von Montag bis Freitag um 6 Uhr auf. 나는 von bis, 언제부터 언제까지, von bis.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에 일어나 그랬네요. Um 6. 몇 시 경에 그러면? gegen, gegen 6. gegen 6 Uhr auf. 6시쯤 일어나. Ab am Samstag und am Sonntag stehe ich spät auf.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spät, 늦게 일어나지. Spät, 시간이 늦은. 늦게 일어나지. Was machst du normalerweise am Wochenende? 주말에는 보통 무엇을 하니? 물어봤어요. am Wochenende 주말에 무엇을 하니? am Vormittag räume ich die Wohnung auf und am Nachmittag gehe ich spät zieren. am Vormittag, am Nachmittag, 하루에서의 때, am. 밤, Nacht만 빼고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 전부 다 am. 그래서 am Vormittag. 오전에는 räume ich die Wohnung auf. 집을 청소하고. aufräumen, 정돈하다, 청소하다. 그리고 am Nachmittag, 오후에는 산책을 가. am Samstagabend gehe ich mit meinen Freunden aus. Samstagabend, 토요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을 하지.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분리동사들이 계속 나오죠. 일어나다. aufstehen. 청소하다, aufräumen. 외출하다, ausgehen. 그렇죠? 분리전철들. 분리전철이 붙는 분리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쓸 때 보통 일반 문장 또는 의문문에서 띄워져서 분리전철이 문장 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니 물어볼 때도 wann stehst du? 하고 맨 뒤에 auf 들어갔고요. 방을 청소해 이럴 때도 räume ich 맨 뒤에 auf. ich räume mein Zimmer auf. 나는 내 방을 청소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am Vormittag이 있기 때문에 räume ich 주어동사가 바뀐 거고요. ich räume am Vormittag mein Zimmer auf. 이렇게 aufräumen. 분리동사죠. 또 마지막에 외출한다 그럴 때도 ich gehe aus. 나는 외출한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암스타가 아벤트가 왔기 때문에 도치. gehe ich aus. 이렇게 쓰였죠. 자, 그래서 분리동사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gehe ich spazieren. spazieren gehen. 산책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mit meinen Freunden. 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 Freunden의 복수는 freundi까지가 복수죠. 여기는 복수 삼격이죠. mit. 누구누구와 함께 삼격지배전지사니까요. 여기서 mit meinen Freunden. 내 친구들과 함께. 자, 2번 가보죠. ich habe zwei Theaterkarten. hast du am Donnerstagabend Zeit? 내가 Theaterkarten이 두 장이 있어. 그래서 Theaterkarten이 단수고 N 붙여서 복수고요. 그래서 연극표가 두 장이 있는데 너 Donnerstagabend니까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 물어봤죠. 목요일 저녁 그냥 붙여서 Donnerstagabend. 금요일 저녁 Freitagabend. Abend도 am 하고 연결되니까 am. am Donnerstagabend.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니 오, 샤드에. 유감이야. I'm Donnerstagabend. have ich Deutschkurs. 목요일 저녁에는 내가 Deutschkurs가 있어. Deutschkurs. 독일어 배우는 거죠. 독일어 과정이 있어. 독일어 강습 과정이 있어. 아, du lernst Deutsch? 아, 독일어 배워. 그랬어요. 물론 정식으로 하면 Lernst du Deutsch? 너는 독일어 배우니? 물어보는 건데 회화에서 그냥 주어, 동사. 하면서 아, 독일어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du lernst Deutsch? 아, 독일어 배우니? Marc, dir Deutschlernen spas? Deutschlernen이 재미있니? 그랬죠. 독일어 배우기.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Deutschlernen.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보통 대문자로만 쓰면 그게 명사가 돼요. 그래서 에센 그러면 대문자로 쓰면 에센, 식사, 식사하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레어넨도 공부하기 그러면 레어넨 대문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Deutsch까지 붙여서 Deutschlernen, 독일어 공부하기 이랬죠.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기가 재미있니? 그랬고요. 누구에게 무엇이 재미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삼격, spas를 machen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엇이 macht mir spa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에게 재미있니니까 dir 그래서 macht ihr Deutschkurs Deutschlernen spas 야, Deutsch ist mir ein bisschen schwierig aber sehr interessant 그래, 독일어가 내게는 약간은 schwierig 어려워, 까다로워 조금은 어려워 그렇지만 interessant 재미있어 그랬죠. sehr interessant 매우 흥미가 있어 재미가 있어 야, 그래서 Deutsch Deutschlernen 독일어 Deutsch 독일어 배우기 Deutschlernen 자, 3번 가보겠습니다. Was machst du am samstag, samstags 너는 토요일에 뭐하니 그랬는데 am samstag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면서 S 붙이면 그 토요일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samstags 토요일마다 그런 개념이죠. 너는 토요일에 뭐해 토요일마다 뭐해 이렇게 물어봤고요. am samstag gehe ich vormittags einkaufen und am Abend treffe ich mich mit freunden 토요일에는 내가 오전에는 vormittags 오전에는 einkaufen을 하러 가 쇼핑하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zu 부정형이 영어의 그 to 부정사랑 비슷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zu 부정형이 와야 되는 동사들이 있고 또 zu 없이 그냥 원형 부정형이 와야 되는 그런 동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hen 동사예요. 그래서 gehen 뒤에 원형 들어가면 뭐 뭐 하러 가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gehen einkaufen 원형으로 einkaufen 쇼핑하러 가다죠. ich gehe einkaufen 나는 쇼핑하러 간다 나는 수영하러 간다 ich gehe schwimmen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m samstag 왔기 때문에 도치 토요일에 gehe ich 나는 간다 오점마다 einkaufen 쇼핑하러 물건 사러 생필품 사러 가고 그리고 am Abend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 sich treffen mit 제비동사로 누구누구와 만나다 친구들을 만나 am Sonntag 일요일은 어때 am Sonntag gehe ich in die Kirche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 그랬죠. 교회로 가다 gehen 가다니까 in 삼삭격집의 전지사 뒤에서 방향 의미할 때 몇 개 견달했어요. 삭격 in die Kirche 교회로 가다 nachmittags 오후에는 또는 gehe spazieren ich gehe spazieren 산책하다 ich mache einen spaziogang 산책하다 같은 뜻입니다.